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. 오늘은 제육볶음 먹방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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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이 안 싸질 것 같으면 주름 하나 더 추가해서 잘 싸서 잘 먹겠습니다 음음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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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이 덩어놨어요 음음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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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이 정렬했어요 너무 크게 썼나봐 근데 맛있다 음음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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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 썸 먹기가 무서워요 고기 두개는 너무 크니까 한개만 확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어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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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.. 아...똑한거가? 아 이거 한입에 넣어야 맛있노건데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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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들고 connected 잠깐 파 여기에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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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지 올리브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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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볶아주세요. 밥을 먹어야지!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먹으면 더 맛있어져요! 마찬가지로 먹어야지! 맛있다! 마찬가지로 먹어야지! 아... 고춧가루 뱀뱀뱀뱀 뱀뱀뱀 밥을 괜히 두공기를 가져올 게 아니라요 밥을 비벼 먹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두공기를 먹고 싶어도 두공기를 먹는 게 아니라요 물에 따뜻한 고기 딸기 다 됐어요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제육볶음 먹방입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를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먹어드릴게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